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차 판매 사업을 공식화한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의위 위는 위지정 이유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을 동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차 업계가 현대차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해 사업 조정을 신청한 만큼 추후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 개시 시점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판매 비율과 같은 상세 내용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고차 업계의 중고차 업계의 중고차 업계의 중고차 업계에게 대한민국 사업 개시 시점을 마실 수 있습니다.